여기가 완전 다 뒤집어져가지고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. 제가 2019년부터 급속도로 피부가 급하게 안 좋아졌어요. 너무 심하게 안 좋아졌었는데 그 당시에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는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하냐 이렇게 검색을 막 하면서 샀던 제품이 바로 이거였거든요. 간단하죠? 이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서요. 여러분 간 보시면 안 된대. 야, 혹시? 우리는 결국 피부가 좋아질 것이다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메이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은요. 제품 하나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. 제가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. 근데 유전자 검사 여러분도 해보셨나요?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그 유전자 검사를 막 하는데 내용 중에서 저처럼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판테놀, 시카, 세라마이드, 비타민C 하나 더 있었는데 알라토인 이렇게 다섯 가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좋아하던 성분들이었는데 더 집착을 하면서 더 잘 사용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부터 잘 사용하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는요. 판테놀이랑 시카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에요. 그 제품이 바로 짠! 라로슈포제 제품입니다. 여러분 라로슈포제 제품 사용해보셨나요? 저는 라로슈포제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라로슈포제 시카 플러스트판 B5 제품은요. 제가 2019년부터 피부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. 정말 너무너무너무 안 좋아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는 어떤 화장품이 좋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샀던 제품이 이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화장대에 항상 있는 제품인데 꾸준히 사용한 제품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제가 이 제품을 잘 활용할 줄 몰랐던 거죠. 이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꾸덕한 밤 제형이에요. 되게 꾸덕꾸덕하거든요. 무슨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이런 단순 수분크림 제형이 아니에요. 피부가 예민해져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 제품을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런 밤 타입을 써보니까 제가 잘 활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좋은 거야? 하고 내평개치고 있었는데요. 이 제형을 잘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 바르시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도 이 크림이 최애 크림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분명 제가 지난 예민성,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 추천 영상에서는 꾸덕한 제형 쓰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왜 꾸덕하죠?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오늘 이 꾸덕한 제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카플러스트밤 B5 제품은요. 단순히 수분크림이 아니에요. 밤 제품인데요. 크림을 짜서 얼굴에 바로 바르는 게 아니라 손등에 크림을 짠 다음에 롤링을 해서 이 크림을 얇게 펴 바른 다음에 그때 얼굴에 올려주셔야 돼요. 간단하죠? 간단하다고 해서 이 방법을 강구하시면 안 돼요. 만약에 이 크림을 바로 손에 짜서 얼굴에 바르게 되잖아요. 이 롤링하면서 흡수되는 흡수력이 되게 더디고요. 꾸덕하다는 느낌이 더 잘 느끼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손등에 짜서 손으로 펴 바른 다음에 그때 얼굴에 발라주셔야 합니다. 제가 연고랑도 이렇게 섞어서 쓰곤 하는데 그때도 라루슈포제 밤이랑 이렇게 손등에서 섞어서 씁니다. 이렇게 바르면요. 얇게 바를 수 있고요. 심지어 크림을 안 바른데 쫙 발리기 때문에 분명 피부는 촉촉한데 피부를 딱 보면 뭔가 바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. 오히려 일반 수분크림을 피부에 발랐을 때는 피부 겉에 뭔가 바른 듯한 느낌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 라루슈포제 시카플러스트 밤은요. 이 겉도는 느낌이 아예 없어요.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 바로 하셔도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산뜻한 느낌이 오히려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남자분들도 이 크림 써도 된다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왠지 남자분들 스킨케어하는 것도 귀찮다고 하시는데 이 손등에 발라가지고 펴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거 귀찮아!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께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좋다는 거. 라루슈포제 시카플러스트 밤 B5 제품은요. 팬덤층이 확실하게 있는 제품이에요.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. 이 제품이 분명 화장품이긴 하나 거의 재생크림처럼 피부를 급속하게 진정을 너무 잘 시켜주는 제품이거든요. 아 제가 얼마 전에 레티노를 잘못 써가지고 여기 눈이랑 팔자주름에만 딱 발라줬는데 좀 자극이 됐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 눈이랑 팔자주름이 확 뒤집어졌었는데 그때 제가 이 시카 에센스 토너를 1차적으로 바르고요. 시카플러스트 밤으로 딱 마무리를 해줬거든요. 진짜 금방 진정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요. 제 지인들도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쫙 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시카플러스트 밤 B5 제품을 얼굴에 도톰하게 발라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라루슈포제 시카플러스트 밤과 시카 에센스 토너를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보고 좋아하는 제품인데요. 이 정도로 분명 이 제품은요 화장품이 맞긴 맞는데 병원을 가야 하거나 병원을 가야 하기 직전 단계의 피부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 이 제품을 쓰고 효과 효능을 너무 빨리 잘 느끼다 보니까 정말 이 제품이랑 잘 맞는 분들은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정말 그 팬덤층이 확실하게 생성이 된 것 같아요. 참고로 라루슈포제는요 프랑스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. 이 작은 마을에서 온천수가 발견됩니다. 근데 그 온천수가요 사람 피부에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프랑스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증한 온천수 센터가 생기고요. 그 온천수 센터는 거의 의료기관 수준으로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이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데요. 그 치료 수준이요 그냥 요양하면서 그 온천수로 씻는 거? 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라루슈포제 온천수가 너무너무 유명한데요. 이걸 기반으로 만든 브랜드가 바로 라루슈포제 제품이에요. 그래서요 라루슈포제 제품에는요 베이스로 온천수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. 여기에는 정제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정제수가 온천수인지 아니면 온천수가 뭔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. 라루슈포제 시카 에센스 토너는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세안 후 제일 먼저 사용하는 퍼스트 에센스인데요. 시카 플러스트 밤을요. 코대로 에센스 토너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시카 에센스 토너에도요. 판테놀, 고농축된 시카, 글리세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진정과 보습 충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원래는 이렇게 흡토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. 저는 미스트 헤드를 끼워가지고 미스트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욕실에 두고요.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. 그때 제일 먼저 사용해주는 제품입니다. 이 시카 플러스트 밤 저랑 너무너무 잘 맞는데요. 묽은 에센스 토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게요. 자 이렇게 해서요. 제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라루슈프제의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. 결국 화장품은요. 사바사인 거 아시죠? 앞으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요. 만족스러웠던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텐데요.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우리는 결국 피부가 좋아질 것이다!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! 안녕!